ㅎ ㅎ ㅎ ㅎ 차라리 카펠부터가 ㅎ 인피를 먼저 쏘고 싶습니다 ㅎ ㅎ 어 ㄹ 11시에서 44분인데 왜 ㅎ ㅎ ㄷ ㅎ ㅎ ㅎ ㅎ ㄷ ㅎ ㅎ 45분인데 이제 여태까지 뭐 했냐 이거 안 들어가고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 만큼만 그래 스킬부터 다 쓰고 들어가야겠다 아니 아직 안 돌었어 빨리 잡아봐 도는데 금방이거든 도는데 금방이란 말이야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야이 보스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요게 변성되네 어 개 빨라 개.. 개 쐈다 아 이거 두 개가 문제구나 카베리 문제네 어 개 쐈다 아 응 어 어 어 오 뭐 어 어 카벨만 들어가면 되겠어 10분이나 남아서 설마 이걸로 들어가겠어 아 뭐야 한 번 눌러봤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지 12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까 아 그래도 카벨 바인드컷으로 마무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피까지만 기다려줘야 되겠고 바인드컷 예상합니다 안나나? 낼 거 같은데 어이크트라이브 최초격파 최초격파 음.. 너무 세구만 야.. 뭐지 빠르다 끝! 최초격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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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끝났는데 아니 1 어디